네 우리 거동부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음악 좀 들여주시고요 거동부 부장 집사님까지 입장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지휘에는 배성은 전도사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CCM 메들리 다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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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든 영향을 빛하시네 내 사랑하는 기쁨을 감사하네 전하는 방주한 내 사랑이 눈매도 하셨네 아 예수님 예수님 좋은 건 어떻합니까 예수님 좋은 건 어떻합니까 예수님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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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건 어떻합니까 자자자 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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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럼 예수님 예수님 우리 나라라라 봄 및 신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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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! 라라라라라라 예수님 사례를 지키려는 이를 디른 지키려는 예수님 성불 노란 풍성에 들을라 쿵쿵쿵 사례라 오다 지키려는 예수님의 구사를 괴로운 예수님은 우리 것이다 성불지마 백성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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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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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성불 성불 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곳이 지나신 줄 죽이 가진 간섭을 얻고 살아가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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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지같은 풍성으로 얻고 살아 예수의 반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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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의